다음은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우승기 반환은 전년도 우승팀인 청년부 장승협필수 축구회, 청장년부 권동축구회, 장년부 동작 이그스 축구회, 노장부 상토치사수 축구회, 노정부 대륙축구회가 하시겠습니다. 우승기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우승기는 김상균 대회장님, 청장년부 우승기는 전병원 뇌호공님, 장년부 우승기는 이창호 동작부 청장님, 노장부 우승기는 나경원 명예고 부모님, 노정부 우승기는 진성태 사위 부모님께서 받아주겠습니다. 청년부 우승기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터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다음은 청장년부 동동축구회 청년기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